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하루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모두 16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대전에서는 서구 요양병원과 대덕구 학원 등 기존 감염군을 중심으로 41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가운데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57%대로 안정세를 회복했습니다. 충남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주의 한 종교시설 교회인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0명으로 늘었고 아산과 천안 등에서도 산발적 감염으로 충남에서만 모두 109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에서는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아 세종 지역 오미크론 감염자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